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성광을 발휘지고 있군요. 성광을 발휘하고 있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끈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들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예, 비행체는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